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지석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나와주세요 안녕 일단 소음부터 빌게요 여기 조그맣게 퍼카 한 마리 퍼카 한 마리 있고 회장님이 파는색의 배경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작을 직접 해주셨어요 렛츠고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야 누가 봐도 우리가 더 좋지 않냐 우리의 이야기인거 아니야? 예에에에에에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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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케이 강아 아, 찌 고맙습니다 토니 스토이크 제가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제가 찍지 못했어요 왜요? 왜요? 왜냐면... 나쁘지 않나요 저는 항상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을 좋아해요 근데 결과가 언제나 좋지는 않아요 결과가 언제나 좋지는 않아요 자 이제 보름달 보름달 보금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 외래오는 금지예요 뭐야 이거 완전 우리 모두 여기 모여 한몰이 돼 쇠쌓아가 안 봐보려 한필이 돼 오늘 밤에 그 건물에 바쁜이 돼 내 해 뜸은 놈처럼 우리 케이크 조명살 태우고 모든 탐도 있대 여기 다 쓰러지면 다 너희대 막 쓰러지고 부러지고 날아가는 터렌들이 박수로 미물대로 싹쓸이 여기 엔딩 회피 모든 사람 집어넣 다들 rock star 모양 손을 외로 turn it up 여기 엔딩 회피 모든 사람 집어넣 다들 rock star 모양 손을 외로 turn it up turn it up 여기 있는 중 끈끈이 속내를 위해 샌들을 이렇게 뽀뽀 놓고 넣고 어? 왜? 나 신발 놓고 이렇게 계속해 봐 다 와주면 안 돼 자 나는 계속해 보지 계속해 자 많이 익숙하죠? 많이 익숙하죠? 이렇게 집어넣어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벚꽃 핑기가 남색 남색인가? 이게 남색 남색? 네 네이비색 네이비색 네이비 네이비색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네이비일걸? 네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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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데요 이게 내꺼는 어 나 음료수 두개 시켰는데 뭐 하나 먹을래? 아 괜찮아 이거 오렌지고 이거는 초코 먹어볼래? 괜찮아 하나 둘 중에 먹을래? 싫어 안 좋아야 돼 나도 봐라 아 짜증나 뭐라도 먹어 싫어 눈목이 다 아파 짜란 아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 알까? 안녕 안녕 이제 좀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눈물은 내가 다 가질게 너를 원해 다른 이유 없이 새빨간 입술처럼 서명한 너를 Let me tell you 내가 너무 싫어 너 너를 많이 나 너를 더 I'd be yours I'd be yours baby I'd be yours I'd be yours baby 더 봐야 돼 숨길 수가 없어 I'll be yours, I'll be yours baby I'll be yours, I'll be yours baby 넌 내게 아냐 I'll be yours 들어가게 자처해 네 손 안에 허락해줘 I'll be yours 그 순간부터 들러져 있는 라디오에 내 맘을 축복하는 노래 불려 되네 이 공해 내 탈생은 노래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럼 혼자만 해 그대 좋아한다면 쉽게 나오질라 난 아비 되게 됐어 밑으로 보면 내 생을 견디고파 werde narrator을 여기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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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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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고 해도 돼 나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 만나는 내 친구 필요해 야! 친구야! 야 말고 오늘 버처 내꺼 해 오케이! 아 정말! 와 이거 반자리네 음악 주세요 나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부딪지마 그런 마치 통 komen 야! 오늘부터 내꺼 해 어차피 위에서 나오신 하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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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뿌린거야 뿌린거야 позвол 캐reciER 뭘 먹어볼까요? 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보겠다. 음 맛있다. 안에 인테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안녕.